국민수 대변인께서 기다리시겠지만 계속해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야겠는데 사실 신당 창당 시기까지 못 박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내일 만약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전권을 맡게 된다면 저는 한 110석, 120석 할 자신이 있어요. 저한테는 솔직히 지난번에 지방선거 12대 6으로 역대 타이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런데도 공격이 세게 들어왔어요. 당장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이건 오늘 제가 처음 밝힌 줄 모르고 저한테 경기도지사 패배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방선거 12대 6으로 역대 기록을 낸 게 그것마저도 만약에 승리의 원흉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저는 그거는 솔직히 기분이 상한 걸 넘어가지고 뭐하러 합니까? 의욕 자체가 하더라도 좀 더 의미 있는 도전을 하지. 내가 보기엔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협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지자전선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어떻게 됐느냐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그런 가능성은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이 신랑에 관한 결심을 아직 굳히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신랑이라는 게 그냥 총선 앞두고 무슨 떳다방같이 배지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3번 받거나 4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성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영상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한테 비대위원장 하면 자신 있다. 이거는 사실 당에 들어올 수도 있다. 당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켜주면 잘할 수 있다. 나한테 당대표에 버금가는 어떤 권한이나 자리를 주면 이 당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분명히 묻어있죠. 그런데 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내가 이 선거를 내년 총선을 지휘하면 110에서 120 정도는 자신 있다? 아니 지금 우석수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역대 총선 중에 가장 폭망한 참패한 선거가 지난 2020년 총선이었는데 내가 비대위원장 되거나 나한테 권한을 주면 지난 총선 정도, 110석을 하면 지난 총선만도 못한 거거든요. 그 정도 할 자신이 있다는 게 저게 자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저거는 저거보다는 훨씬 잘해야 되는 건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의미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 엉망으로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대로 아직 결심을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 상황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신당의 어려움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도 번호를, 앞번호를 부여받고 또 총선을 앞두고 정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민주당에서 탈탕한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들어온 현역 의원들이 모여야 되는데 양당의 공천 프로세스가 그렇게 빨리 진행 안 되거든요, 절대로. 공천이 아무리 빨리 돼봤자 제일 먼저 받는 사람들이 2월 중순도 공천이 아직 시작 안 됐죠. 2월 하순이나 돼야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월, 3월에 공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을 모아서 신당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신당을 하려면 본인이 먼저 뛰쳐나가서 신당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그러니까 소위 깃발을 꽂아놓고 일로 50조 해서 나중에 현역 의원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크잖아요. 과연 그 리스크를 감내할 어떤 마음의 다짐이 되어 있느냐. 제가 봐도 글쎄, 확실하게 결심을 붙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취지의 발언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용인의 천하람 위원장은 현역 의원 20명 합류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거 어렵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신당을 만들어 놓고 4월 10일 총선 전에 20명 정도는 모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신당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갖고는 글쎄요,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20명이라는 게 지난 2016년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하듯이 현역 의원들은 적어도 한 석 달 전에는 20명이고는 30명이고 우르르 데리고 나가는 식의 창당이면 훨씬 파괴력이 있겠지만 당장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단계에서 창당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당이 총선에 돌풍을 일으키는 건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글쎄요,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한 20명은 최종적인 4월 10일 총선 기준으로 20명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신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청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이 전 대표 본인이 친방연대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그만큼 영남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례를 보면 친방연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 거대 양당 정치에서 영원함의 텃밭에서 뭔가 더 이상 자신들이 지지해왔던 정당의 한계를 느낄 때 그 유권자들이 경고를 보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소위 제3당 돌풍이 불렀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사실 대구, 경북은 모르겠지만 PK는 굉장히 지금 민심 위반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여론조사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영남권을 기반으로 해서 의미 있는 3당의 가능성을 지금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지금 여전히 간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간보기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를 보면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애정이, 애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정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답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홀로서기는 사실상 결정된 거 아니냐. 다만 아직 공천도 확정 안 됐고, 무엇보다도 선거구제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그냥 갈지,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랑 어떻게 신당을 같이 할지. 이거는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12월 말에 개문발차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공하냐 마냐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이러면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발기인을 모집하는 공고를 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벌써 연락이 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오전 10시 반인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모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는 모델을 굳이 한다면 친박연대 모델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약간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박연대가 정말 총선 3주 전에 급조된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이계가 친박계를 공천학살하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창당을 해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에 힘을 받아서 해서 이때 16석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민연이라든가 과거에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창당들을 놓고 보면 뚜렷한 비전과 지역 기반을 갖고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민연은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 데다가 당시 그때 삼성 상용 자동차가 부산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지역에 굉장한 상실감과 소외감을 동력 삼아서 성공했던 케이스니까 이슈가 있었고 지역 기반이 있었고 국민의당은 뚜렷하게 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민연이, 당시 세민주정치연합이 어떤 반호남 정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바로 호남에 깃발을 꽂으면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한거든요. 이것 또한 말하자면 지역 연구와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하는 거 보고 내가 한번 창당 여부를 판단해 볼게요. 신당의 판단을 볼게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작용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반작용에 따른 정당 모델을 한다는 거니까 친박연대가 아마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김종인, 홍준표,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보고 보면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간단합니다. 빨리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금태섭의하고 신당, 창당해라는 얘기고 홍준표는 동력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고 유승민 의원은 신당, 창당하기 어려울 겁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해법기를 돌리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이 1%씩 올라간다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오히려 과반을 넘어서 자꾸 내려가는 그런 수치로 느껴져서 이준석 전 대표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리평이냐 여러 가지 비례신당 창당하려면 지금의 말하자면 선거구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신당이라는 건 국민적 여론에 힘겨서 가는 건데 저는 동력 다 떨어지면 뭘로 할 겁니까? 배치수들 말하자면 공짜서 탈락하면 배치들 수로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부정적으로 조금 전수천망합니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고 명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후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신당 창당 쪽으로 이미 기울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군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과 실리가 필요하죠. 일단 명분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정도까지 왔고 지금 오늘 벌써 지지자들은 사실상 당을 출범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원까지 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엮어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회군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실망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고 본인이 일단 타깃은 분명히 잡지 않았습니까? 침박연대라는 표현까지 썼다면 본인은 보수, 중도 보수, 여기를 타깃으로 해서 자기가 세를 모은 다음에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들어가든 그때 가서 보수, 권류를 자기가 장악하겠다, 접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총선이 넘은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명분 만족 퇴색할 정도로 그 명분을 다시 걷어들이려면 분명한 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진영이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됐든 선대위원장이 됐든 공청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신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다시 원상복구 수준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자리를 줘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유한 위원장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보나 지금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이랄지 원희룡 장관이 그 다음에 당권을 접수할 거라는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대통령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마음을 돌려서 무슨 명분으로 국민의힘에 남아 있겠습니까? 다음 정치를 생각한다는 것은 신당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생각하고 모르죠. 정치가 생물이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이 다시 예전에 대선 직전처럼 한번 다시 껴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얘기하잖아요. 한 부분 뒤통수 맞으시지 또 맞겠냐고 그런 얘기하니까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